나도 잠시 같이 놀는데 뭐야? 과 선배들이 바빠졌어 일하면 바빠 그럼 나 혼자 놀고야 돼 미안해 어 어 일은 가 응 가 미안함이야 미안 미안 증정 이게 뭐야 점심 시안주야 점심 먹었어 네. 수조야. 네. 같이 너가 사람이야. 음. 수조야. 뭐 먹을 거야? 돈까스? 네, 한 번씩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